이동형의 오늘의 촉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지난주 한주 해봤었는데 어땠습니까? 지난 한주의 마지막 질문에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뭐라고 했는데? 보였었죠. 왜 민주당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같은 젊은 사람들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을까? 뼈아픈 질문이겠죠. 어른 정당이나 쇄신이 필요하고 젊은 청년들이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김웅이라는 초선의원, 김은혜라는 초선의원도 당대표 후보문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방송만 5개 하셨다고. 오늘은 몇 개 하셨습니까? 네. 3개. 3개. 끄덕후 1개 더 있고. 네, 그렇습니다. 4개. 방송이 많으십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다. 잘하는 게 중요하죠. 잘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만 한 평론이 아니고 장석 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평론을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이동형의 주제는 뭡니까? 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을 잠깐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입니다. 681명 그리고 16일에 610명, 619명, 528명. 다시 654명에서 646명, 다시 5월 21일 현재 561명으로 살짝 줄어들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수도권에 걸려있는 단계를 유지하고 3주간 더 연장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아직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상정도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손실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여야가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죠. 이견에 대해서는. 다만 오늘 민생법안이 100건 가까이 통과됐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쉽고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자영업자 아닙니까? 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굉장히 희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들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었는데 그네들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네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손해가 지금 막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탑테란에 들었잖아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디스나 세계평가기관에서도 신뢰도도 높여지고 있고 또 경제성장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층이 랭크되어 있는데 그렇게 높은 것들을 지표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방역을 국민들이 잘 따라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정부의 국간지기가 돈이 없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국민은 계속 빚을 지고 있는데 정부만 빚 없이 잘나가고 박수받고 그게 가장 옳은 일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손실보상법이 금방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 지금 상정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걸릴 거고요.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선거 전에는 민주당에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했다가 바로 직전에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또 야당도 문제없다고 했단 말이죠. 다만 소급 적용을 그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만일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다고 합시다. 6월에. 그럼 6월 달부터 몇 개월 전까지를 소급 적용시킬 것인가.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작년? 재작년?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한두 권도 없는 거거든요. 개월일 수가 있죠. 그렇죠. 재정일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리한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논의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폐업한 분들은 손실보상 적용해 줘야 되냐? 6개월 전에 폐업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쉽게 결정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또 전문가들과 정당인들이 다들 모여서 머리를 떼서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직 전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급 적용을 석 달 전에 하느냐. 5개월 전에 하느냐. 6개월 전에 하느냐. 그런 논쟁이 분명히 펼쳐질 것이고. 저는 경제부는 또 반대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일단은 오늘 현행 거리 두기를 3주 더 연장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사실상 이 단계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6개월 이상 지속된 거죠. 국민들이 굉장한 피로감에 지금 빠져 있어요. 피로감도 빠져 있고 소상공인들은 3주마다 혹은 2주마다 한 번씩 희망 고문을 당하고 또 이렇게 연장되면 또 좌절하고 3주 뒤에 희망했다가 또 좌절하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 4월 달부터 제가 지금 통계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4월 21일 날 735명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계속 700명, 600명, 500명, 400명, 700명, 500명, 400명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5월 19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상태고 지금 백신을 서서히 많이 맞아가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거 3단계 조치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단계에도 없는 거를 급하게 갖고 와가지고 벌써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7인 정도로 풀어준다든가. 조금 더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그럼요. 게다가 10시로 묶어놨는데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저도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100만 원 지원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영업시간 1시간만 늘려주면 그걸로 자기들은 행복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 번 왜 생각을 못할까.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금지를 7 이상 금지로 늘리고 10시를 11시로 했다고 했을 때 지금 확진자가 500명 되던 게 1000명씩 이렇게 늘어날까요? 그렇게 되긴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미 7, 8인들이 모일 수 있는 딱 한 그룹이 가족이죠. 저도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다녀야 한대요. 그래서 7인 이상 앉기도 하는데 보통 요즘에 대가족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두 가족씩, 두 명씩, 세 가족이 모여서 가족 증명서를 들고 다니면서 회식을 하거나 카페 등을 출입을 하는데 그러면 서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집에서 살지 않는 이상 다른 가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터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해결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업장이 10시 금지. 그런데 각 업장마다 다 형태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니까 노래방이 다르고 주점이 다르고 식당이 다르고 호프집이 다를 거 아니에요. 탁구장이 다르고. 그런데 지금은 다 10시로 묶어놨거든요. 그거를 각 업종에 맞게끔 시간을 좀 늘리고 줄이고 하는 방법.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거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손실보상법이 통과도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국민들한테 지원금, 격려금 이거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 위로금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월에 집단 면역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든 격려금이든 이름은 상관없죠. 그걸 좀 많이 줘서 그걸 현금 형태가 아니고 바우치 형태나 카드 형태로 줘서. 지난번에 카드로 지급됐었죠. 지난 1차 때처럼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좀 숨을 틀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소상공인의 희생위의 방역을 성공했다고 정부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예전에 국정감사회에서 얘기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국민들에게 나눠줬을 경우에 소비효과가 약 1.8배 정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지금 통계적으로는 다 잡힌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있죠. 만약에 10만 원 지급하면 18만 원 정도 쓴다는 거죠. 2차, 3차 때 혹은 4차 재난지원금까지 2차, 3차 때 그것보다는 1차 때가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했고 카드 소비율도 전문기보다 더 늘었고 소상공인들도 따로 주지 말고 전 국민이 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선거 패배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향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짧게 마지막으로 그나마 유의미한 법안이 곧 입법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폐업하고 나가도 임대차 계약 때문에 계속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폐업하고 나면 폐업 신고 후에 세 달 후부터는 임대를 안 내도 되는 법을 정부가 좀 입법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이거는 그나마 좀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나 위로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의 강병원 최고위원이 올해 지금 다가오는 추석을 제외하고 나서는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 모두 주말과 겹쳐서 대체공휴일을 도입하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주말에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연말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목표대로 11월에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게 된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5인 이상 10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대체공휴일로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충분히 이거는 정치권에서 민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정치권에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 또 어떤 정당의 아이디어든 적극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를 좀 바꿔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 추모 행사가 곧 열리게 됩니다. 2009년 5월 29일 서거였는데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오늘 일요일 김해 봉화마을로 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내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유의미한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참석할 것 같은데 각자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다들 참고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친문들과의 접점이 나에게 있다. 적장자다. 뭐 이런 것을 어필하고 싶겠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전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친노 친문이라고 대표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다. 내가 친노 친문의 정신을 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다만 그동안 비주류로 불렀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꾸준히 봉하마를 찾고 권양순 교사가 만나면서 스킨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친노 친문을 향한 구애를 펼쳤는데 그동안은 그냥 비주류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포럼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한 40명이 참석했잖아요. 편혁 의원이 참석했죠. 그만큼 이제 이재명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아도 친노 친문을 박해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입장으로 옵니다. 다행스럽게도 친노의 자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리고 원조 노사모였다고 하는 명개남 또 문성근 씨 같은 그런 분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호의적이기란 말이죠. 그런 거 왔을 때는 이재사한테 나쁜 분위기는 아니고 지난번 봉하마을 예방에서 권양수 여사 만났을 때 이재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권양수 여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재사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나는 친노 친문과 대립 관계가 아니다.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얘기를 했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원내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주호영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일에는 모두 광주로 가서 또는 광주로 가지 않더라도 광주와 관련된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제 다시 대구로 간다는 것은 다시 집도키를 지키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주호영,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의원은 원래 지역구가 대구고 이준석, 나경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구에서 계속 살 겁니다. 왜 그렇다고 보여집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인 지지 텃밭이 대구다 보니까 또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래 본 적이 대구다라고 공개적으로 SNS에 얘기를 하면서 대구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우리 7대 3이잖아요. 70%가 당원, 30%가 여론조사인데 이 30%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이준석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1, 2등이에요. 문제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당심입니다. 당심인데 당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70%의 당원 중 대다수가 영남을 적을 두고 있어요. tk죠. 영남 출신의 연령층이 좀 높은 분들입니다. 책임 당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이준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역구는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이죠.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원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날 찍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 70%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대구 가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경원, 이준석이 다 대구, 대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준석 전 최고의 자신의 SNS에 원래는 컴퓨터와 싸우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과 싸우게 했다. 그 사람이 날 그분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그럼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TV 프로그램이 나와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결국 이 부분도 전통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70%의 당심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될까요? 정치에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고 영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위례하면 다 갖다 쓰는 거지. 이전 최고도 그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대구 수성구 출마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같이 나란히 사진 찍은 것을 자기 건물에다가 자기가 출마하는 사무실 건물에다가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는 일본 정치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일본 정치 얘기하고 일본의 정치계에 있는 속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선거 이겨야 나의 내일이 있는 거지. 선거에 패배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올해 초부터 오세훈 시장과 함께 캠프를 꾸렸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도 30%의 민심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70%의 당심에서 패배해서 황교안 대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가 오고하고 있지만 윤석열 지지 포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공정과 상식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독립선언에서 차관한 발기인 33명 그리고 각 분과 전공 지역별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 그룹의 이름이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인데 법대 교수고요. 김종욱 전 한국체대총장,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 황희만 전 MBC 부사장인데 사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고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면 관심이 있겠어요. 진중권 전 교수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지지그룹이 탄생했다는 그 자체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냐. 자명을 끝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보수 언론에서 주장했던 5월 출마설은 이젠 물 건너갔다. 벌써 5월 20일인데 언제 출마선을 합니까? 출마선을 하는 날짜도 굉장히 유미한데 5월 말에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오창석 평안관은 언제 등판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걸려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 있었던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이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상수가 남아있고 보통 정치권에서 여름에 이슈 띄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7, 8월에 띄워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는 것이 정치권의 그동안의 로직이었는데 만약에 5월 말까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또 시간이 1, 2개월이 훅 지나가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점쟁이 같이. 몇 월인 것인지를 지목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평론가라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조심스럽게. 8월로 이사하겠습니다.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8월이면? 그렇게 이제 6월, 7월에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공부하고 있다. 이 얘기였는데 그럼 1, 2개월 더 공부하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갖춰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좀 더 의외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6월 말에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 전에 공식 출마 선언은 있어야겠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그러면 6월 중순부터 차례대로 누가 먼저 스타트하고 누가 맨 마지막을 끊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중순부터 아마 더 빠르면 좋을 수도 있겠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연속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6월에 윤 전 총장이 등판하지 않는다면 7월 아니면 어창석 씨 말처럼 8월으로 넘어가거든요. 늦어요. 상당히 늦습니다. 맞불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6월을 초에는 해야 됩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는 이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해놓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이 지사의 출마의 시너지 효과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아마 굉장히 큰 퍼포먼스로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요. 지난 대통령 경선 때는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공장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죠. 본인한테. 이번에는 아마 더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이재명 지지율은 뛰어올러 밖에 없어요. 그걸 잡으려면 그걸 긴빼기 하려면 이재명 지사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등판을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출마 선언은 7월에 한다, 8월에 하더라도 일단 내가 정치를 합니다라고 국민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이제 이재사 출마 선언 전인 6월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많이 안 하면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평론을 다른 방송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다음 라디오 방송에서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건 오창석 씨가 한 얘기가 됩니다. 6월 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것과도 좀 연동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서 결정을 할 텐데 너무 시간을 끌고 눈치를 보면 감 본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가 감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동형의 취급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초과의 오창석 씨 작품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